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슈. 이슈 선악곡지 뽑아봤는데 이거 보셨죠? 네. 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면서 법정에서 선물을 책을 선물한 판사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애들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줬던 애들이죠.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 친할머니 살해해가지고 형제가 둘이서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말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키워줬는데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해가지고 할머니를 잔인하게 형제가 살해했던 우리한테 충격을 엄청나게 줬던 사건이죠. 맞아요. 정말. 얘들. 얘들이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10대 형제. 판사가 형을 선고하면서 책을 선물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났는데. 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부 김정일 부장판사예요. 네. 20일 날 친할머니를 살해한 그러니까 존속살이겠죠. 네. 그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짜리 형. 그다음에. 17살. 17살 동생인데. 네. 형한테는 장기 12년. 네. 단기 7년. 소년범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최소 7년 살고. 네. 그다음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했고요. 네. 그 범행을 도와준 동생은 이제 방조로 엮었어요. 존속살이 방조로. 얘는 17살짜리 얘한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옷였네요. 원래 처음에 검찰에서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공범으로. 공범으로 했는데. 판결은 그냥 방조로 가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동생은 방조로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2년 6월에 집행유옷 3년으로 풀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형한테는 80시간. 동생한테는 40시간 폭력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했는데. 원래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했죠. 형한테는. 네. 그렇죠. 무기징역 선고했죠. 네. 동생한테는. 아 그 동생한테 준 게 장기 12년. 장단기. 단기 6년에 했던 건데. 그거를 형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단기 7년으로 1년 높이긴 했지만. 네. 그리고 동생은 풀어준 건데. 네.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잔소리가 죽을 사이 왜요. 그러게요.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음식을 사기 위해서 밤늦게 편의점 이런 거 간 것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가 몸이 장애가 했나 봐요. 네. 그러셨대요. 그런 그 할머니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요. 장애가 있고 없고 떠나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키워준 할머니잖아요. 이건 악마예요. 내가 볼 때 이게 과연. 그러니까요. 또 뭐 이제 이용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뭐 아이들을 맡은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할머니 지금 보면은 비오면은 손주 내 새끼 비 맞을까 봐 우산 들고 마중 나가고 새벽에도 뭐 먹고 싶다고 땡깡 쓰면 지 놈이 젊은 놈이 멀쩡한 다리로 지가 가야지 그래도 안쓰럽다고 먹이겠다고 또 새벽에 편의점에 가시고 쳐죽일 놈은 새끼들이 이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면 이제 늘 얘기에 나오는 교화 가능성. 글쎄요. 얘들한테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을 먹이고 재우고 키워준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그것도 무시무시한 둔기를 사용해서 둔기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한 애들한테 교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 나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췄다는 점이 잠자기 됐대요. 이거는 동생이 말렸잖아요 동생이. 글쎄요 나 이 판결은 보면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할아버지 안 죽인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잠자기 됐다. 물론 부모가 이혼해갖고 양육자가 계속 바뀌고 이러면서 불우한 환경을 살았다는 그 부분이 잠자기 된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수차례 반성문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동생 내가 다 잘못했고 동생은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거래요. 동생은 하여튼 뭐 저 아버지 할아버지 죽이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완료한 게 참작돼서 집행유예 받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할아버지는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수님 그건 동생이 말렸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거지. 얘는 형은 지금 할머니 죽이고 또 할머니 죽였으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애예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이놈한테 이거 장기 12년 단기 7년의 형은 나는 이거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얘 지금 사회에 나오면 서른 살도 안 돼요. 20대예요. 걱정해요. 나 이거 이거 진짜 걱정해요.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는데 말린다고 해서 안 죽인 게 참작된다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요. 이거 하여튼 재판장이 선물한 책이 박완서 작가가 쓴 자전거 도둑이네요. 그 두 권 하나씩 준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했는데 그 책 보고 개과천선 하면 진짜 좋죠. 그럼 천만다행이죠. 이거는 흉기로 수십 회 차례 할머니 공격해서 살해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 봤으니까 할아버지도 죽이자고 했던 이거 악마 새끼지 이게 어떻게 이게 손줍니까 이거. 그리고 뭐 이제 재판부에서는 우발적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 검색한 정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우발적이냐고요. 검색했었어요. 검색 정황도 있고요. 다분히 범행을 실행할 단계에서는 계획적이에요. 비명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동생 시켜서 창문 다 닫았어요. 그런 정도라면 이게 더더군다나 신체장애 가진 그 조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그런 범행을 난 이 하여튼 뭐 이 저 저 자전거도둑이라는 책이 뭐 내용 나 지금 안 봐서 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그걸 보고 얘들이 뭐 바뀐다고 그러면 이 판결은 잘한 거겠지만 그렇게 그렇게 수긍되거나 일견 납득되지는 않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항상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저는 좀 납득 안 가요. 이 부분은. 얘가 검색한 기록도 있고 창문 닫아놓고 소리 밖에 새해 나가지 않게 범행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까지 마저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 등. 그다음에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서 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 범행의 어떤 수법이라든지 이런 거 본다면 얘는 12년짜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가끔 있긴 해요. 청소년 애들 범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그 죄질만 놓고 보고 뭐 비행 내용이라든지 사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얘 비행 전력이라든지 이게 정말 나쁜데 딱 애를 보면 약간 얘기해보고 뭐 면담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영 나쁜 애는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항상 늘 그런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사건은 경미하고 집안도 좋고 괜찮고 뭐 하는데 성적도 좋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얘는 안되레구나. 또 이런 애들도 반대로 또 있는데. 아 많아요 많아요. 맞아 정확하게 보셨어.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게 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결과에. 딱 범인을 검거했는데 너무 숨진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외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절을까 하고 범행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소름이 빠삭 빠삭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내 저 새끼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잠시 내가 시험에 당했었구나. 범행 수법은 그놈의 기록이에요. 맞아요. 그 기록을 쭉 이러보면서 이거 사람 새끼 아닌 걸 지금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석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 할아버지를 안 죽인 부분이 참석됐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은 납득이 좀 안 돼요. 기분이 좀 더럽죠 그런 거 하여튼 뭐 12년 후면은 19살이니까 31살이 나오네요. 네 장기 그것도 장기로 해서요. 장기로 단기가 7년이니까 뭐 수영생활 잘하면 7년 만에 나오면 19살이면 26이면 나올 거고요. 네 이 놈한테는 끊임없는 어떤 어떤 반성의 계기가 계속 제공돼서 진짜 개과천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판사님이 어떻게 일종의 인생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니까 이걸 계기로 많이 반성하고 많이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읤 오데Accx 자